오늘의 시각은 창원 12시가 오후 2시 35분, 복경의 시각 오후 1시 35분입니다. 저희 비행위는 약 30분 후 복경의 시각 오후 2시 5분경에 상해 구동국제구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상해의 흔적도는 성시 영상 22도입니다. 저희 비행위는 곧 하단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수기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경주에 감사드립니다. 재무제 승부하는 경주에 좌상백태를 착용해주시고 사단 분발자 테이블을 제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문의 비판이게는 11시 5분, 모든 전자설비의 전원이 권다이전트에 다시 한번 확인되시기 바랍니다. 장취후 기대화단실 사용을 제한하고 객실조명에 어둡게 소설하겠습니다. 핵심속도를 원하시는 주님께서는 독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비개의 도착을 원하는 주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문자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